게임패스도 잘 되고 플스 리모트도 잘 되고 스팀 리모트도 잘 돼요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코너 이박사의 이름 소통! 이것저것 지지한 것들을 구매해가지고 모아놨다가 방송에서 보여드리면서 썰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게임이 아니고 바로 반지의 제왕 블루레이 세트 3개입니다 옛날에 반지의 제왕 처음 나왔을 때 극장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영화가 어떻게 있어? 라고 생각을 했어요 1편을 보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2편을 봤어 근데 기억이 안 나 1편이 시간이 너무 한참 있다가 2편이 나오니까 근데 3편을 보러 갈 때 또 1, 2편을 안 보고 갔더니 좀 애매하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보면 좋지 않을까? 라는 심정으로 샀는데 제가 TRPG에 좀 관심도 많고 빠져있다 보니까 일행 우리는 오우거 뒤로 숨어들었다 그때 주사위 굴림 18 막 이렇게 보여 이게 영화가 게임으로 보여 발더스 게이트 한참 하다가 이거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호빗 3부작이 이제 반지의 제왕의 프리퀄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재밌어 반지의 제왕 3세트와 호빗 3세트 샀습니다 얼마 안 해요 하나도 흔해가지고 게임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요새 꽂혀있는 그냥 특별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터키 101 펜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100일 푸르후 퇴근하다가 하나 사왔고요 하나 더 있어 아이리시 위스키 제임슨 원래 발음은 제모슨이더라고 한국 사람이 읽을 때는 잠의 손 위스키의 색에 제가 빠지고 있는데 한잔 할까? 한잔 먹을 거니까 센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터키 101 미국 애들은 항상 단위를 다른 걸 쓰잖아요 화씨, 인치 이것도 프루프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101이라고 돼 있으면 50.5도라는 뜻이거든요 프루프가 증명이란 뜻이잖아요 옛날에 해적들이 술을 이렇게 거래하고 할 때 물을 많이 탔대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술이 얼마 들었는지 증명하라 이런 뜻으로 프루프라더라고 카더라에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내일은 없다 생각하고 콧가비뚤어지게 마셔줘요 나 대신 출근해 그럼 아시는데? 다음 게임이에요 페르시아의 오왕자 플스스 페르시아의 오왕자가 보이네? 하고 딱 봤는데 7달러 밖에 안 오는 거야 페르시아의 오왕자 안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2024년에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 첫 번째 게임이 페르시아의 왕자가 돼버렸지 유비소프트에서 지금 페르시아의 왕자 새로 나온 거 신작 있죠? 그거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다음 지름 소통 플레이스테이션 백본 컨트롤러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요새 플레이스테이션 포탈 사지 마세요 그걸 깎아내린다기 보다는 이런 게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갖고 다니면서 써봤거든요 핸드폰 있죠? 연결을 딱 해요 그러면은 이게 게임기가 딱 된다 이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플스 공식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버튼이 A B X Y가 아니고 X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돼 있고 가볍고 예쁘고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연결이 블루투스 연결이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은 USB-C 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뭐 설정이고 자시고 그냥 됩니다 게임 패스도 잘 되고 플스 리모트도 잘 되고 스팀 리모트도 잘 돼요 다 잘 돼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중요한 사실 충전하면서 할 수 있냐 여기 밑에 무려 충전 케이블 꽂는 곳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충전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폰 꽂는 단자가 있어 다만 여기가 USB-C니까 이게 아이폰 버전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따로 나와요 잘 보고 사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 이게 페이스를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포탈 사지 말라고 컨텐츠를 올린 거에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리모트 플레이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유용한 게 맞거든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말 딱 필요한 만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풀 스포탈을 사야 될까 그 말이거든요 어쨌든 플레이스테이션 백본 컨트롤러는 아주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게임이 아니에요 티네이지 뮤턴 닌자 터틀 영화 DVD 세트입니다 닌자 거북이 1, 닌자 거북이 2, 닌자 거북이 3, 그 다음에 TMNT, 배트맨 대 닌자 거북이 다섯 편의 영화가 들어있는데 너무 재밌던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었어요 닌자 거북이 1, 2, 3를 너무 재밌게 봤어 CG 하나도 없거든요 분장하고 닌자 거북이 코스튬 뒤집어 쓰고 연기하거든요 이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추억 보정이 좀 있기는 한데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박사님 스플린터 사부님 닮았다고요? 스플린터 사부님 쥐 잡아!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슈퍼 패미컴판 터틀스 인 타임 진짜 꿀잼 닌자 거북이 영화도 그렇지만 토요일인지 일요일마다 나오는 만화동산에서도 닌자 거북이가 나왔고 장난감도 닌자 거북이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패미컴으로도 닌자 거북이 게임들이 있었고 그런 걸 너무나 다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닌자 거북이 컬렉션 출시됐을 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기분이 근데 닌자 거북이 컬렉션을 딱 사가지고 닌자 거북이 1, 닌자 거북이 2, 닌자 거북이 3, 아케이드판, 오락실판, 메가드라이브판, 맙, 게임보이판 하다보니까 포할 거 같더라고 닌자 거북이 과부하 걸리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게임이고 좀 좋은 거예요 짜라라란짠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하고 젤다의 전설 무주라의 감면 한글판 정발판 무려 한국에서 주문했다 이 말이야 젤다의 전설 많이는 안 해봤지만 야숨, 왕눈, 신들의 트라이퍼스, 젤다의 전설 원, 스카이워드 소드 그 정도는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것저것 해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시간의 오카리나 시간의 오카리나만큼 내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게 없어 야숨도 좋고 울렁울렁한다 이 말이야 시간의 오카리나 무주라에 가면은 아직 안 해봤고요 올해 중으로 언젠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시간의 오카리나는 그냥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막 울렁해요 빠바바 근데 문제가 있어 내 3DS는 북미판이라서 덜 가지가 않습니다 리전프리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어떡하죠? 시간의 오카리나가 닌텐도 스위치로 할 수 있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가입하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닌텐도 64판 근데 3DS판은 진짜 그래픽이 차원이 다르게 좋아요 그리고 3D 기능 키잖아요 북미판으로 해봤을 때 닌텐도 3DS 3D 기능 안 켠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이거는 켜야됩니다 호음에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눈이 정화되는 3D 너무너무 좋다 지름 소통 오늘 게임을 비롯하여 영화 술까지 막 들이대면서 지름 소통을 해보았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보고 싶으시면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